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열어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3.1절 기념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배선두 애국지사, 광복회 경북 지부장 등 140여 명의 기관단체장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및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식전공연으로 김천시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김천독도지킴이 리틀 독도단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구미시 청소년동아리 라이트포스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댄스로 표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기념공연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천여 명이 넘는 도민들은 100년 전 목노와 외쳤던 대한동인 만세를 외치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임천가까지 걷는 만세제연 거리 행진을 펼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날의 만세가 김천에서 다시 한 번 울려퍼졌습니다. 3월 1일 김천문화예강 공연장에서 만세제연과 태극기달기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승고한 뜻을 기리고 3.1운동 정신을 되살리는 행사로 시단위로는 처음으로 개최해 3.1운동에 대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만 17세의 나이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유관순 10살을 떠올리며 100년이 지난 지금 만 17세가 되는 김천예술고 학생 5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3.1절을 기리는 마음은 무엇보다 태극기에서부터 시작일 텐데요.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차량의 태극기 달아주기 행사를 펼쳐 나라사랑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김천지대가 3월 1일 오전 9시부터 김천역과 KTX역, 버스터미널과 이마트앞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태극기 400여 개를 차량에 달아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충석 김천시의장과 이선명 시의원, 이명식 김천시 새마을지회장과 새마을단체장들도 동참해 택시와 승용차에 태극기를 달아주며 3.1절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또한 이날 차량용 태극기 달기 행사와 더불어 해피투게더 김천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주며 김천의 의식개선 운동도 진행했습니다. 김천시는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26일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충석 시장을 비롯한 시 도의원과 유관단체장, 지역주민 200여 명에 참석해 치매안심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기원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구 지자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상담실과 검진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가족카페 등을 갖추고 3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역 내 65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상담과 선별검사, 집중사례관리와 조기진단,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치매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월례회가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월례회에는 경상북도 20개 시군의회 의장, 김충석 김천시의장과 김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풍기 세계인삼엑스포 유치지원 건의문과 남부내륙선철도 성주역사 건립촉구 결의문 외 4개의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시군별 의정활동에 대한 상호정보 교류와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회 차원에서 선진지방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TV쇼 진풍명품 출장감정 김천시 편이 지난 2월 26일 진행됐습니다. 최고감정가는 3월 24일 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풍명품 출장감정 김천 문화예술회관 향토자료실에서 진행된 진풍명품 김천시 편 촬영에 시민 50여 명이 참여해 고서와 그림, 도자기 등 157점의 의뢰품을 감정받았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감정은 평소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 미술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김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TV쇼 진풍명품 출장감정 김천시 편은 오는 3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KBS1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위생단체 임원진과 운영위원 70명이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에 동참하며 위생업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생업소 서포터즈는 해피투게더 운동을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인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식품제조업소 등 4,500개소 위생업소에서 앞장서고자 위생단체 임직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충석 김천시장은 위생업소 서포터즈 위원들이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에 동참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피투게전